첫 공부터 스매싱 때려버리면 공이 길잖아요 원래 첫 공이 그래서 드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드롭하고 스윙작이 다시 네 시작 네 네 이렇게 커트하고 상대방이 여기 앞에 쏠렸을 때 크로스하고 바꾸는 거예요 슈트 라이브 식으로 툭툭툭 시 툭 툭툭툭툭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바로 바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바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툭툭툭툭 툭툭툭툭툭 너무 웃겨 아 예수입니다 네 아 여름 아 엇 아 묻는 기부 나이스 아 잘했는데 잘했는데 게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돌려야 돼요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고 이 사람도 수면싱 치고 이렇게 바꾸는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못 바꾸고 있죠 마이콜 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수비를 연습하는 그렇게 이 사람들도 바꾸려고 하고 아 아 아 아 바로 때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멈춰야 돼 하나 멈추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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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때렸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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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고 크로스 해도 돼요 앞에서 하면 헤어핀 했을때 헤어핀 또 하는게 아니라 아까처럼 헤어핀 한거 보면은 바로 크로스 해요 헤어핀 하면은 바로 툭 길면 안돼요 여기 매트 따라서 음료 하이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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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